경기 고양시 킨텍스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인터넷 글이 이틀 만에 또다시 올라와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. 오늘 오전 10시 반쯤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한 게임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글이 신고돼 경찰특공대와 군부대가 출동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이 영상은 인터넷 글이 신고돼 경찰특공대와 경기 고양시 킨텍스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